전남 보성의 한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치과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벌교의 한 고등학교 입구를 지나는 도로입니다. 국도와 읍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버스정류장을 덮칩니다. 정류장에는 16살 여고생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 폭발하는 것처럼 벙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애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사고 후 사람들이 모이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여고생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치과 진료를 위해 조퇴를 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를 입건하는 한편 국과수의 차량 검사와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Auf Wiedersehen. 12. 노하이루 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